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다시까지 잘못 자가지고 아 강조 강조 안녕님께서 감사하게 보내준 자동입니다. 어제 화요일 자동이요 예? 자동 완전 완전 싹 5천원 아 오늘 12시 12시에서 30분정도 생방 30분에 준비좀 하고 생방 할겁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아 제가 처음 처음 머리가 아프고 잘 되는지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오신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참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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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키스전 너무 감사합니다 영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아 허리야 허리 아프실 것 같네요 아 허리야 하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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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